안녕하세요. 보스나리 편집자입니다. 갑자기 편집자가 왜 나왔냐고요? 보스나리 님이 구독자 100명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영상을 만드냐고요? 저도 몰라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자 100명 기념 이벤트인 토너먼트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이번 이벤트는 보스나리 님의 사례로 진행되는 대회를 알려드립니다. 설명을 좋아하는 설명교수입니다. 토너먼트 규칙을 설명해드릴게요. 2대2 팀 베스매치 참고 전체적으로 OKM 추, 이템 레드교트, 폴로그램, 로그윤입니다. 재미있는 토너먼트 되길 바랍니다. 2대2 팀 베스매치 참고 전체적으로 남원님께서도 열심히 준비되어 있으시고 지금 향경 연습하고 계시는 자, 둘 다 AKM 다들 들고 오셨고요. 2단계까지 다 됐고요. 자,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쿠로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KK 남원님, 화이란님 해가지고 다들 계시고 자, 일단은 투척무기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투척무기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네, 일부러 이제 투척무기 없애려고 돌아가신 거죠. 네, 투척무기는 있어도 안 쓰시면 돼요. 네, 있어도 안 쓰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네, 있어도 안 쓰시면 되니까 20킬 목표로 합니다. 네, 20킬 목표로 하고요. 지금 남원님, 남원님이 왜 더이상 안 들어오시지? 남원님이 지금 관전이 안 돼요. 관전이 안 돼요. 남원님이 지금 관전이... 관... 어, 됐다. 됐어요. 자. 습관인데 하면... 자. 자, 됐고요. 일단은 2대2 팀전이기 때문에 잘 하시면 됩니다. 위험하죠. 과연 20킬을 누가 먼저 낼 수 있을 것인지 아직... 이제 형대 0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와... 어렵죠? KK 남원님께서는... 이게 렉이 아니죠? 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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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몰라요. 충분히 아직까지 몰라요. 자, 일자님 위치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2대4입니다. 아직 몰라요. 자, 환인왕님 위치에서 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돌아가셨네. 그리고 쿠노님도 지금 현재 오고 계시고요. 이게 응원하게 되네요. 그쵸? 응원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빛내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 아하! 긴장한 듯 뛰어. 하하하하. 그렇군요. 아, 이게... 골씨나리 토너먼트가... 허접하고 별거 아닌데... 그래도 많은 참여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예, 2개 안 돼요. 예, 총 2개 안... 총 2개예요? 누가 총 2개야? 총 하나면 됩니다. 네, 총 2개 안 돼요. 같은 거 뭐 2개라든지 안 돼요. 아직 몰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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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야... 야무지고요. 일단은 근데... 2대2 전체전이라서... 빨리 뛰어. 야... 스읍... 어렵다. 이게... 그러네... 그래도 20킬로 해야 돼요. 네. 이야... 잘하신다. 잘하신다. 아직 몰라요. 하하하하. 아직 몰라요. 희망을 가져와야죠. 당연히. 굿. 안돼! 오... 나쁘지 않죠. 그렇죠. 나머님 뭔가... 이상한데... 싸우는 것 같긴 한데... 나머님 어디 계시는 거지? 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아, 렉! 렉 걸렸다고? 아, 렉 걸렸다고요. 렉 걸렸다고 그러네요. 네. 이런... 하이당님께서... 많이 화나시겠다. 파란팀을 이용... 저도 파란팀 응원합니다. 네. 자, 지금 이쪽에 잘 숨어 계시는 구노님. 자, KK나오님께서도... 렉만 안 걸리셨으면 제대로 하셨을 텐데... 자... 자... 오호! 드디어! 나쁘지 않아요. 네. 아, 이거 아직 밀린 건 아니에요. 네. 전략만 잘 짜시면은... 역전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상하다. 낭원님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얘 20점 렉이에요. 하시면 자동차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끝났네요. 네. 네, 끝났고요. 네. 다들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렉 걸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다, 확실히. 그거는 이제 제가 개선할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쵸. 총하고 방어구는 다들 정상이죠. 네. 총하고 방어구는 다들 정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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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예. 다음 판부터 해보죠. 네. 다음, 이제 다음번에 가능합니다. 9월달에도 할 거기 때문에... 9월달에 가능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안 되시고. 네. 대신 이제 매일 재방기임 와주셔야죠. 네. 러너님이 엄청 잘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죠. 일렉님 위치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다들 잘하시기 때문에. 와! 이야아아아! 그래도 2대2죠. 네. 하하하하하하하하. 민지님. 대체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일단 부정식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아직 나... 오오오오... 아직 몰라요. 네. 자 일단은 회복중인 닉네이님. 적어도 3등만 하면 그죠? 아 그리고 저기 아쉬우니까 어 저기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저기 중에서 한명만 아니다 아니다 하면 안되겠다 안되겠다 나 너무 복잡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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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아 이런 하드캐리 아직 몰라요 네 주먹킬 주먹킬 가능합니다 네 규칙을 어긴건 아니에요 야 일렁댄 잘하시죠 이게 아직 누가 이길지 몰라 자 러너님 스나이퍼 윈쪽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몰라요 GWT님 그럼요 자 와 잘하네 그쵸 잘하시죠 매달 한 번씩은 토너먼트 열거라서요 예 총 두개 들면 안돼요 네 총 두개 들면 안돼요 총은 하나만 어 임파쉰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시작했어요 유튜브 가서 구독 한 번씩 어 영상 재미있으니까 영상 보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토너먼트 중이구요 토너먼트 중이구요 어 매달 한 번씩 토너먼트 배그 토너먼트 열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받는거는 저기 일요일날 제가 대화방송 열어요 보통 이 시간대에 어 이 대화방송에서만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 미리 공지하고 그 다음에 참가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러버머니 그러네요 아 아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여기 그 나머지 분들 이제 그 계신 분들 해가지고 한 번 저기 그 뭐냐 룰렛 한 번 돌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임파쉰니 죄송해요 오늘은 그 시참권을 써도 참가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9월 아 아직 아직 8월 또 안 끝났는데 9월 날짜를 아직 알려줄 순 없어요 그래서 그러자 엠프한테 안돼요 자 아직 몰라요 다 잘 아시죠 이거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요 평생 팔로우 할거임 아 굿는 반전시켜준다는 얘기는 구독을 하신다는 얘기인거네요 고맙습니다 그쵸 팀원이 중요하긴 하죠 맞아요 근데 렛렛님이 또 그러니까 야 어렵죠 아직 몰라요 어 그렇죠 맞아요 버그 걸렸다 그래가지고 자 아직 몰라요 자 아직 몰라요 닉네임 잇자니깐 보도록 하죠 야 야 제가 템빨이 가능했었으면 그러자 끼고 와도 템빨로 그쵸 근데 템이 다 다르다보면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 대전 말고 점수제로 한번 할까 어때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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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점수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 난 참가자를 미리 받고 배그 할 때마다 점수제 그러니까 이제 몇 킬 했는지 킬스로 해가지고 이기는 걸로 아니야 아니야 아 그것도 애매한데 음 자 아직 유용합니다 그러자도 안돼 설마 아 야 여기서 끝나네요 야 관심은 아 그래요 왜 그래요 러브암마님 참여하시죠 이제 나가시면 되구요